지금 노래 나간 사이에 반가운 세 분이 저한테 폭풍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세 분이 누구냐면 굉장히 또 바쁘게 지내고 있는 기적같은 세 분이에요. 엑소. 저한테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PD님이 안 나온다고 얘네. 왜 안 나오냐고 안 틀어준대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요 얘들아. 빨리 나오고 하고 싶은 말을 보내라고 했더니 지금 첸씨가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백현씨는 려욱이 형이 엠카에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바쁘다 형이. 지금 우리 투데이지에는 김경림님이요. 내가 쓴 것 같다. 동감이요. 장지안씨 저도 연말 혼자 알차게 보내볼래요 하셨고요. 양예진님은요. 괜찮습니다. 지윤씨 금방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집신도 짝이 있다잖아요. 한서영씨 이제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아 더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홍현진씨 저도 이제 서른이 되어 슬퍼요 럭디. 앞자리 수가 바뀐다는 건 여자에게 큰 슬픔이에요. 그런가. 근데 제 주변에는 서른 돼서 더 좋아... 뭐라 그러지? 더 행복해 보인다? 네. 막 스물아홉대랑 서른이랑 그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나 봐요. 그게 또 이제 제3자가 봤을 때는 또 많이 느껴지는 거고. 최보현씨는요. 사연만 들어도 우울해져요. 나이 먹는 것도 억울한데 살까지 찌고 애인도 없고 말이죠. 너무 슬퍼요 하셨습니다. 아... 크리스마스 아니고 그냥 노는 수요일 홍혜지씨. 그래요. 그냥 흘려보냅시다 우리. 뭐 그렇게 커플끼리 있어야 되나? 나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는데. 또 우리 슈키라도 있고. 노래도 있고. 투데이즈 사연이 소개된 김지은님께요. 슈키라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힘을 내라... 감사합니다. ...